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나만의 경험, 지식, 취미, 노하우관 상품이 되는 원데이 특강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지식 창업의 개념, 그리고 책쓰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온라인 카페까지 컨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뭐고 플랫폼이 뭘까? 나는 더 적합한 게 무엇일까?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나을까? 플랫폼을 육성하는 게 나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유튜브도 작가 글리쌤 TV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개발부터 해서 직장생활, 창업, 심리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의 분야는 책쓰기부터 글쓰기, 독서법, 컨텐츠 기획법을 나누고 있고, 브랜딩부터 기획법, 그리고 창의력, 아이디어 발상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분들 빠르면 오늘, 느리더라도 내일부터는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